레위기 23장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지를 무렵에는 주의 유월제를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제를 지켜야 하는데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사는 이랫동안 줄곧 들여야 한다 이랫지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냥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핵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두 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 곡식 제물과 부어들이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순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냥 두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두 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낙은의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 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받치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받치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예식을 울리는 날임으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 달 아흐렛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 날부터 이랫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랫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각종 희생 제물과 부어들이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랫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랜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보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랫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래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랫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